안녕하세요. 트롯다람쥐 왔다야 강혜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와 이게 얼마만의 대면 행사인지 모르겠어요. 와 정말 미스트로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게 처음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어떻게 오늘 좀 기분은 좋으신가요? 트롯다람쥐 강혜연 많이 아세요 여러분? 네. 네. 실제로 보니까 좀 어떤가요? 예뻐요. 네? 예뻐요. 뭐라고요? 예뻐요. 예뻐요. 아이고 감사합니다. 방금 들려드렸던 곡은 제 트로트 데뷔곡 왔다야 라는 노래인데요. 여러분들 그래도 많이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조금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. 그래도 이 곡이 히트 되려면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들어주셔야 히트가 된다는 거 많이 많이 들어주실 거죠? 네! 네, 오늘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저도 아주 신나게 노래를 하고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곡은요. 제가 미스트로2를 나가서 그래도 다람쥐라는 별명도 생기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시게 된 거거든요. 그래서 미스트로2에서 들려드렸던 어머님, 안녕하세요. 미스트로2에서 들려드렸던 물레아 들려드릴게요. 박수 많이 쳐주세요.